기대감도 또 볼 수가 있겠죠. 자 이마리가 높은 위치까지 끄고 옵니다. 왼발 각도 무릎입니다. 발표누 슛! 들어갑니다! 결국엔 이마리가 성공시킵니다. 스코어 1대0! 와 선장면에서 네 또 린가드 세리머니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 그만큼 또 신나는 거고 아 또 이마리 선수가 앞선장면에서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 이마리 선수 몇 미터를 이동한 건가요? 아 정말 자 여기서 또 왼발로 접어내고 강력한 중거리 슈팅!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현의 손끝을 꿰뚫었습니다. 사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. 이마리가 직접 슈팅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주고 중거리 슛 그리고 완벽한 세리머니까지!